죽을려고도 몇 번 했대요. 하도 저게도... 네, 반갑습니다. 달람입니다. 저희는 지금 충북 옥천군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곳에 역터세를 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러 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에 살고 계신 옆집에 어떤 업자가 들어오면서 이 촌집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한 다음에 이제 등기가 없었나 봐요, 집에. 그래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를 새로 발행하면서 이제 집을 매매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옆집에 어떤 땅이 좀 필요했는 모양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의 집에 있는 담장을 쌓여져 있던 것을 다 임의로 허물어버리고 땅까지 불법으로 점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사례자분을 만나서 자세하게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전화 인터뷰로 대충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발생이 되고 오히려 역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제도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인터뷰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엔딩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말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역터세를 지금 당하신 거잖아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23살 때 시집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집터를 장만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쭉 살았는데 아랫집을 이제 아버지가 사촌 형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이제 파셨어 거의 형님이. 그런데 그 집을 사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새로 집을 짓고 이렇게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집터를 이제 침범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팔으려다가 이제 안 팔리니까 그걸 등기를 내야 되니까 이제 등기 과정에서 이게 지적도가 있으면은 대지 범위라는 어떤 그 거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거를 갖추지 않고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건축물 대장 생성할 때 그 현황 측량 도로를 대지에 안 걸리는 거 마냥 그렇게 위조, 위례 해갖고 그런 거를 제출해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고 등기부를 등재하고 그렇게 갖고 그걸 전세내고 또 그걸 이제 전세난 다음에 팔아먹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하면서 자기들의 범죄가 이제 드러나니까 도로법 위반, 건축법 위반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물손괴를 했다고 하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역으로 고소를 했어요 저를 역고소를 하면서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야지만이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역력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땅을 사서 집을 증축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니 등기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땅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몰래 신범을 해서 집을 증축해 놓고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까지 다 대놓고 들키니까 오히려 역으로 대표님한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거네요. 이제 그때 이제 그 8월 3일 날 일어났는데 21년도에 저희 담장에 도로명 표지판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싸놓은 그 담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 팔는데 다른 집주인이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하고 이렇게 딱 짜고서 어떻게 했냐면 새로 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오픈돼갖고 이렇게 펜스식으로 해서 밖에 다 보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했다고 하면서 제 담장을 모조리 싹 때려 부신 거죠. 남의 집 담장을 얘기도 없이요? 네 몰래. 자기들끼리. 예 완전 진짜 악랄한 악랄한 짓을 해서 악랄한. 이거 승량 승량해서 공사라고 하세요. 여기 애는 예? 승량하라고 하셔요. 아니 어디 어디 간다고. 예? 아니요 승량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여기 여기 다 가족들 집이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 우리 우리 딸인데 우리 큰일이 기쁜하게 되기로. 이게 시골에 부모님만 계시는 땅이었으면 이거 무조건 그냥 뺏긴 거네요. 다 뺏겼다 이렇게. 왜냐면 어떻게 소송을 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뺏긴 건데 3년 동안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갖고 했는데 죽으려고도 몇 번 했대. 이유가 하도 저게 더. 옆에 계신 실장님께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고 또 좀 어떻게 된 건지 아무래도 당사자 사장님도 많이 흥분하시니까 옆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두 분이 대응하시려면 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렵고 지금 여기 바닥에 지금 서류들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대응해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민경조 대표님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여기 기농기촌 농민이고요. 저도. 그리고 이렇게 노프 이런 걸 보듯이 이제 대표님이 다 이걸 정리를 이제까지 있었던 거 그런 걸 해놓으면 저를 도와주시는 지인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사정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도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께서 23살 때 시집 오셔서 정말 물로 배 채우시면서 겨울에는 딱섬양 장사하시고 여기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농사지셔서 이 집터를 장만하신 거예요.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아랫집에서 여기 지금 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터를 이 한 20평 정도 되는 미등리 주택을 매수를 해서 등기를 내려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 생성해서 등기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야금야금 이 할머니의 토지를 불법 침범 정유해서 건축물을 지어놓고 이제 LX공사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를 다 이제 위조를 한 거예요. 아랫집에서 어떤 설계사하고 같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침범을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제 위조한 이런 서류가 군청에 들어가고 또 평면도는 군청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군수님 도장이 다 있어야 돼요. 이거 현황증양 성과도 아까 LX공사 사장님의 직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평면도까지도 위조를 해서 이걸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서 목표는 등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그래야 이제 저게 가치가 있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야 팔으니까 그렇죠. 안그러면 저거는 몇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건데 저걸 증축을 해서 등기를 내면 저거 몇억 원의 가치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을 위조된 서류로 이거를 공문서까지도 위조하면서 이렇게 등기를 내서 저거를 지금 이제 가는 사람한테 세워놓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여기 담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여기 담을. 저도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그때 농사지로 왔을 때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울고 물고 뛰어들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다고 할머니가 나가보니까 포크레인 막 중장비가 엄청 큰 그런 게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길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대표하고 나와서 여기 이게 웬일이냐. 왜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막 여기 주인이 하라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걸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우리 이거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주인하고 통화가 됐는데 막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와서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그냥 강행을 하라고 했나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이제 할머니가 병아리 찾으러 다니는 데다가 날카로운 양철판 막 스칼보다 더 날카로운 걸 일부러 대놓고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데도 계속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만절부절 보시다가 떨어져서 이제 다치시고 담을 탁 이걸 저기 뭐야 헐어놓고 그냥 이렇게 철 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무슨 헨스 같은 걸로 이렇게 쳐놓으니까 거기 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진돗개를 풀어놔가지고 이게 이리로 마당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로.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막 달라들고 또 여기 닭하고 병아기들 다 물어 죽이고 완전히 막 이 뭐 이 사람들은 같은 다 공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군청에다가도 이 집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하는 걸 인원을 넣고 그리고 또 여기 저 국민신문고에다가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군청에서 하는 말은 2018년도에 여기가 등기가 났어요. 저 밑에가. 네. 근데 2018년 당시에는 등기가 나는 과정이 혈안 측량 성과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와도 근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건축법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랫집 여자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다 공문을 받고 이걸 담을 헌다고 다 그래서 그게 헌을 때 2021년 8월달에 국토부에도 갔어요. 우리가 가서 이게 진짜 공문을 버리느냐 했더니 다 그게 사기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경찰들한테 신고를 많이 했죠. 이런 게 이렇게 남의 재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냥 경찰들한테는 아 우리가 원상복구 다 해주겠다 측량해서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가 측량할 줄 알았더니 여기 민경조 대표한테 아쉬운 니네들이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하여튼 뭐 빚을 얻어서 측량도 신청을 했는데 측량 딱 하고 나니까 원상복구 해줄 줄 알았죠. 우리는 측량하면 다 해준다고 해서 근데 21년도 8월달에 나와서 측량을 하더니 갑자기 가는 거예요. 성과도를 안 주고 한 두 시간 동안 하더니 그래서 뭐가 잘못됐대. 이상하대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만큼 여기 할머니를 땅으로 넘어왔는데 안 넘어온 것처럼 자기들이 그걸 성과도를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가장 두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측량을 하더니 그냥 돌아가더니 한참 회의를 해보고 오겠다고 하더니 9월 14일인가 그때 또 이제 왔어요. 8월달에 하고 그냥 안 하고 가서 9월 14일 날 와서 측량을 해서 이제 여기 그 사람들이 넘어온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집 사람들은 당연히 측량해서 넘어온 게 확인이 되고 자기들이 불법 처리했으면 원상복귀 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해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원상복귀 해 주겠다는 말을 뱉었었나요? 당연하죠. 경찰 있는 데서도 경찰 있는 데서도 하고 없는 데서 근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 해 주고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고소고발. 기다리고 있는데 9월 15일 날 측량을 했는데 추석 명절 여기 지금 내용증명이 온 거야. 고소고발하겠다고 변호사한테. 너무 명백하게 자기들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해 주기로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고소고발로 뒤쪽에서까지 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장순이에요. 추석 명절 그래서 여기는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고소고발장인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명절 그때부터 여기 지금까지도 명절 차례 못 지내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 보고 추석 명절 조금 있다가 진짜 고소고발 됐다고 여기를 경찰서에서 출동 명령이 돼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편두통 불면증 막 정신과정 위상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머리도 못 자르고 자르러 가면 막 이 기계만 되면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머리도 못 자르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내가 옆에서 나도 부모가 있고 조카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런데 진짜 이게 이런 일이 나는 꿈꾸는지 알았어요. 처음에 나도 이렇게 주위에 피해 보신 분들 많이들 이렇게 봤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위 공무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 아랫집은 금기를 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명백하잖아요. 네. 그리고 한정에서도 여기 전봇대가 저쪽 집 전봇대가 할머니네 통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옮겨주겠다고 3년 전부터 하고 이거 정칭년까지 다 자기들이 해놓고도 지금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를 대 여기 고소고발한다 어떤 변호사 이름이 이렇게 그랬더니 야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변호사인데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정이 잘못하면 막 조사하고 이런 변호사래요. 그러면 한정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면 그거를 오히려 시정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른사가 되는데 그 변호사가 여기를 저기 형사 고소고발하는 그거 저기 뭐야 한다고 이렇게 내용증명도 보내오고 진짜 고소고발이 됐고 그리고 그 해 11월달에 민사고건까지 했어요. 이거 내 딸인데 내 나라 그 잘못되어 있는 데가 내 땅이다 내 나라 자기들이 칭강에서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내 나라에서 민사소송을 지금 그쪽에서 자기가 원고고 여기 피부로 해서 소중해서 삼 년 만에 각하됐어요. 앞집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분이 한전 쪽에 이제 일을 가주는 변호사 분이셨구나. 그리고 여기 가족이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법 쪽에 있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몰아붙인 거구나. 그렇죠. 여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단지 민경조 대표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어떤 진짜 국민들의 어떤 또 다른 또 이런 피의자가 잊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 정말 귀농귀촌 하면서 이렇게 기구한 싸움들이 많은지 저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있지만 저희가 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듣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서 특히나 이제 이런 시골 쪽에 오면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너무 조직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원주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당하시는 케이스잖아요. 그걸 사들이거나 어떻게 설득해서 할 생각을 안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게 했는거죠. 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해놓고 보상도 안해주고 소송으로 그렇죠. 자기네가 이제 법조계 있고 백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112에 신고했던 경찰들을 통해서도 보상해주겠다. 그 사람들도 하니까 그 경찰들도 우리한테 보상해주겠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소송과 형사, 민사형사, 고소고발과 소송으로 들어와서 아우 진짜 대표님 그러면 지금 침범한 땅이 이쪽인가요? 지금 이쪽? 네. 여기요. 이쪽? 네. 이제 저희 여기가 제축되고 여기가 도로명 표지판이 달렸던 제 동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8월 3일 아침에 중장비 동원하고 인부들 동원해서 다 때려뿌신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앞집에 가볍처럼 되어있는 이쪽 부분이 원래는 대표님 땅이었겠네요. 네. 요까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까지 이제 해갖고 쓰려고 이렇게 다 등기내갖고 이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조작을 한거죠. 아 담장이 지금 부서진 부분이 어디에요? 그러면 정확히 요만큼 이게 이제 요기는 싹 이렇게 부셔 가지고 다시 저렇게 횐스형으로 아아 지금 원래는 이 횐스가 아니라 담장이 있던 자리구나. 담장은 여기에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쪽에서 고소고발한게 혐의가 기각을 당하니까 이제 들여서 멸시를 한거죠. 불법으로 또 불법으로 했다가 그래서 불법으로 다시 또 멸시를 하고 등기까지 내서 팔아먹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 CCTV가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아 CCTV가 이쪽을 보고 있구나. CCTV가 여기 보면. 그러네. 이쪽을 CCTV를 틀 이유가 없는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담장을 다 홀어가지고 CCTV를 저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유일하게 우리만 들락달락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거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쪽도 그렇고. 저게 요기를 이리로 비추고 있어서 이익이 없을 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생활보호하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것 때문에 가려놓은건데 담장을 다 홀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려놓은거지. 그랬더니 이거 가렸다고 이제 고소고발하고 민사소송 뭐 이제 아침에 뭐 이런걸로 해갖고 그러니까요. 다분이 터였었는데 우리 사는. 네 맞아요 어머니. 여기부터 저기까지 민대팀이 나갔죠. 요 밑에만 저쪽 파란점 밑에만 이사만 그리고 집도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와있던거 아 여기가 그럼 집이 넘어와있었는데 털어낸거구나. 저집이 저집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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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와있던거네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털어낸거구나. 소송에서 지니까 왜 꼽은거에요? 애초에는 누가 여기다 꼽으라고 허락해준거에요? 허락을 안했는데 모르게 그렇게 한거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땅을 집을 샀던 사람이 꼽은거네요. 어쨌든 한전에 여기로 해서 심화전기에 그거 한다고 이제 아 심화전기 땡긴다고 전봇대가 필요하니까 산전에서는 주인이 자기 땅에다 전봇대 꼽는 줄 아니까 그냥 바로 꼽아준거고 근데 지금 알았는데도 어쨌든 안 옮겨주고 있는거구요. 저는 놀라운게 이런게 이렇게 버티면 버텨지는게 더 신기해요. 법적으로 다 그러세요. 어떻게 버텨지나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경찰에서 중재를 해주는게 아니라 꼭 소송까지 가야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웃집하고 조금만 다툼 있으면 소송하라는건데 네. 아니 이득을 취한 쪽이야 좋죠. 시간 끌면 근데 당하는 쪽은 사람 말라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례잡은 오늘 영상을 보셨죠? 어떠세요? 정말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본인이 잘못한걸 인정했구요. 정찰들 앞에서는 정말 뻔뻔하게 보상해주겠다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어때요? 계속 소송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실장님이라고 민대표님이 여기 지역에 털을 잡고 계시니까 귀농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저 실장님이 옆에서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 어머님하고 아드님은 이 땅 그냥 뺏겼을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분들이 소장 하나만 날라와도 손이 베베베 떨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까지 해놓고 불법으로 남의 담장 철거하고 땅까지 점유해놓고 뒤에서는 소송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약점을 잡아서 합의를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싸움을 붙이고 이래서 정말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강력하게 좀 처벌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정말 평화롭게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팔던 마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시골집을 양성화해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재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민사라든가 피해보상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승소를 하셨어요. 승소가 아니라 사실상 각하 처리가 됐어요. 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소송을 하지 말아라 라고 대법에서 각하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민사로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처벌을 받는다. 이런 정의구현까지 엔딩으로 꼭 저희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도 귀농을 하는 과정에서 터세 아닌 터세를 또 많이 당하셨대요. 개인적으로 그 사연도 저희가 다음에 시간 날 때 따로 대표님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그닥T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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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